안녕하세요 부아빠입니다 이제는 술까지 팔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쇼츠가 뜨기 시작하더라구요 엥 엥 집중하고 봤습니다 뭐야 이제 술까지 만들어 하고 찾아봤는데 벌써 이전에 술을 한번 제작 생산해서 판매한 적이 있더라구요 2018년 우리 일론 머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테스킬라가 곧 나올거야 으잉? 이건 뭔 소리야 하고 찾아봤는데 2020년 11월에 이미 테슬라에서 40도짜리 데킬라를 420병 한정수량으로 제작 판매했었더라구요 그것도 제대로 생산했습니다 데킬라의 본고장 멕시코에서요 당시 가격은 미화로 250달러 하나로 치면 약 30만원 가량 했었고 단종이 된 지금은 미국 주류 판매상에서 구입하면 미화로 1300불 하나로는 1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있는 그때 이건 또 뭐야 이젠 맥주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생산 판매 중인 트럭을 내놓으라니 술을 내놓고 있네요 사이버비어는 미화 150불 하나로 약 20만원 정도에 판매 중입니다 아 진짜 미쳤나 진짜 그렇다면 테슬라 데킬라와 사이버비어의 맛은 어떨까요 유명한 술투버인 피터봄 판다는 데킬라는 40도이지만 목론김이 좋은 바닐라향과 계피향이 느껴지는 잘 만들어진 후추향이 강한 데킬라이고 사이버맥주는 7도 정도로 맥주치고는 높은 알코올 도수의 행복한 맛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맛은 또 무슨 맛이야 이거 궁금하긴 하네요 이 사이버맥주는 또 테슬라에 큰 영향을 끼쳤었는데 2023년 10월 16일 맥주가 출시된다는 기사가 나온 후 주가가 나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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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